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이 깨끗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어떠한 자가 과연 마음이 깨끗한 자일까요? 마음이 깨끗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식이나 형식상 겉이 깨끗한 청결함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필요하다고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이다라고 야고버서 3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이 될 사람은 마음의 청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 여러분이시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다시 말해서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유격에 더럽히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마음속의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기 본위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악한 자들은 그분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인재의 빛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불경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오 악인들의 마음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결하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러했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옛날 아담과 혜하처럼 말입니다 고림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 그랬습니다 옛날 루마니아의 한 중학교에 한 학생이 선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우주인에 대해서 이제 금방 설명을 끝난 때였습니다 오 우리 소련에 있는 옛날입니다 소련에 있는 우리 우주인이 이 지구 위에 괴돌 돌면서 하늘에 가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중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우주인의 마음이 청결했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느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그 학생과 그 가족이 더 이상 그 지방에서 그 동네에서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참 맞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케 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대속죄의 일에 그러한 월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